뱀 탱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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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타 너무 잘 들어갖고 나이트도 노출인데요 나이스 팀조 안되겠는데요 차 말입니다 셧다운 가지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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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였어! 열만들만! 나였어! 그런데 카사가 됐어요 발로 잘 찼는데요? 양현식 쳤는데 먼저 쫓고요 퍼블 터졌어요 조이한테 카사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나요? 퍼블 퍼블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왔었죠? 네 뭐 나가자 해도 지금 빠지면 바텀 천천히 걸어가서 라인만 먹어도 끝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래쪽은 어떻게 하죠? 인원이 갈렸는데 신격파 위에 자바래기는 했는데 아래쪽으로도 다 쓸려나갑니다 유엔자 진조 탈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